자 우리가 북미 1차 핵위기가 언제였느냐 바로 93, 94년 1차 핵위기 전쟁 위기라고 합니다 이때 바로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카트가 방북을 했습니다 전쟁 최종 판단 30분 전에 카트하고 김일성 주석이 대동강에서 배위에서 담판을 해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그때 체결된 게 94년도 11월 달에 제네바 합입니다 제네바 합의 내용 구성이 그렇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한다 평화체제한다 해가 안 만든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날 싱가포르 회담 내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매번 북미 합의를 해놓고는 미국이 깨버립니다 휘조각으로 만들어요 94년도 제네바가 체결되는데 그 과정에 11월 달에 합의되는데 7월 달에 바로 김일성 주석이 서거를 합니다 홍수 가뭄 고난 행군이 시작되죠 그때 바로 이미 권력의 거의 80% 90%를 인계 인수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성군 정치, 성군 사상, 성군 노선을 표방을 하죠 위기 상황에서는 일사불란하고 인민들의 헌신 복무를 할 수 있는 군을 앞세워서 위기를 타개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군이 국방 보안도 안보도 책임질 뿐 아니라 건설 현장 어디 홍수 줬다 복구하는 데 가고 어디 공장 짓는데 주택 짓는데 다 동원돼가지고 모범을 세우는 과정이 바로 성군 사상, 성군 정신, 성군 노선으로 표방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98년도에 인공위성 광명성 1호로 쏘아올린 거예요 그 어려운 조건에서 있는 돈 없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아올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94년도 제네바 합의를 이행을 안 하고 이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김일성 주석도 없고 이제는 다 굶어죽고 이러기 때문에 체제를 절대 유지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김영삼이 철학도 없는 평화통일정책이나 철학이 없는 이 사람들이 김일성 주석하고 남북정상회담 하려고 그러다가 서거하니까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북쪽이 3년 3개월 3일이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3일 만에 망하거나 3개월 만에 망하거나 아무리 늦게 잡아도 3년 만에는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인공위성 1호를 발사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앞에 폭탄을 장착하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인공위성을 궤도를 벗어나서 다시 궤도를 진입하는 이 기술을 광명 1호를 발사를 하니 미국이 깜짝 놀라서 이른바 미국방부 장관 페리의 프로세서 평화 프로세서가 나온 겁니다 이게 99년도에 페리 프로세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바로 이 정세에서 이제 더 이상 압박을 하고 제재를 가해도 안 무너진다 하는 판단을 해서 바로 북미 관계가 변화가 또 시작된 겁니다 이때 변화했고 이때 그대로 약속을 이행했으면 풀렸겠죠 또 뒤통수 깐 거예요 압박을 가했죠 그러다 이때 또 합의를 또 합니다 이게 바로 조명록 자수가 워싱턴 가서 조미 공동 커뮤니케어라는 것을 발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0년 6월 15일 날 남북 간에 6.15 공동선언이 나온 배경이도 하죠 그전에 물론 정주영이가 통일소를 이끌고 북으로 가고 경제협력을 시작을 하고 금강산 유람선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을 하고 개성공단도 이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갑니다 이때 이제 북쪽의 강성 대국론과 이때 정세 좋을 때 김종일 국방위원장은 이제 군사 강국이고 정치 강국은 됐고 경제 강국만 하면 강성 대국이 된다 그래서 이 정세에서 페리포스에서 이 정세에서 북미 관계가 좋고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외자도 유치하고 또 전체를 위하여 하나가 하나를 위한 전체가 이런 정신으로 무장된 북쪽에 있는 동포들 힘을 총 발동해서 강성 대국 만들겠다고 굉장한 원대한 포부를 가졌던 거예요 여기에 보조를 맞춘 게 우리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 평화협력정책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경제협력을 통해서 신성작 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한반도 남쪽 경제가 번영으로 가는 성장 동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남북이 다 잘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뒤통수를 깐 겁니다 누가 아들 부시가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악의 축으로 이때까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금강산 특구 남북 합정에서 개성공단 가동시키고 3단계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1단계로 200만 평 정도 2000만 평 중에 200만 평 정도 중에 60%만 해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가동한 것도 부하 가치가 엄청났죠 남쪽의 고용 창출 효과도 1만 2천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북중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2차 해기기가 온 거예요 2차 해기기가 바로 2001년도 2002년도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바로 조지 부시가 북쪽을 악의 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북쪽을 또 목을 쫄라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6년도에 바로 핵실험을 제1차 핵실험을 하죠 북쪽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동안에는 핵무기 2006년도 이전에는 핵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계속 북쪽이 개발하지 마라 개발하지 않으면 평화체제를 하고 북미관계 정상을 하겠다 이게 제네바 합의 상황이에요 핵 개발을 해버렸어요 2006년도에 이제 실험까지 해버렸어요 핵무기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핵 양산 체제예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끓으면 걸수록 양질적으로 소형화 경량화하고 핵탄두가 만들어지고 광명성 1호 인공위성도 계속 이걸 딱 위성이 아니라 탄두만 장착하면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가져 이동수단가져 이러면 미국이 이제 협상역에서 밀리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합의는 끊임없이 뒤집어집니다 좋을 때는 2차 정상회담을 하죠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2007년도에 14선언을 합니다 14선언은 6.15선언의 이행선언입니다 구체화된 선언입니다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 비해서 평화통일 철학이 좀 떨어지고 노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뜬금없이 대북 송금 특금 이걸 해가지고 김대중 정권 하에서 남북 협력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구속을 시켜요 구속을 시키고 또 정주영 아들 정몽준인가요? 정몽준이가 아니고 정몽헌이죠 정몽헌은 아예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북쪽도 좋지 않게 봤습니다마는 남쪽이 정치 세력이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대중 짓게 하고 그래도 결국은 정권은 개성하고 있지 않냐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만들 때 정통민주당이라는 별도의 당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별도 세력으로 분산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정권 이후에는 이명박이라는 희대 사기꾼 정권이 넘어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번 해야 되겠고 해서 이제 2007년도 10월달에 한 거예요 12월이고 2008년도 2월이면 임기 끝나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합의하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 지킬 수 있습니다 큰소리 쳐가면서 다 도장 찍어주고 넣어달라는 거 다 집어넣어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해 경제특별지대라든지 정치형제 문화 모든 방면에 걸쳐서 아주 세부적인 이런 남북 평화 번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철안한 침몰 사건을 북의 소행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명박이 오의사 조치를 발표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전면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에 이르러서는 개성공단까지 문을 쳐 닫아버리는 이런 이명박근혜 시대의 남북관계를 완전히 원상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과정이죠 그래서 김일성 시대의 흐름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서거를 하고 고난의 행군에 들어갑니다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1938년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하는 일본의 추격과 40대로 오르노래는 한겨울의 추위와 굶주림과 이걸 극복하면서 행군을 해서 탈출을 해나가고 역량을 보존했던 이 과정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1995년도부터 97년까지 길게 잡으면 94년도부터 99년까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라고 북쪽에서 얘기하는 이 시기를 경과를 하고 98년도부터 99년까지 강행군을 거쳐서 2000년부터는 이제 보다 본격적인 어떤 개건 북쪽에서는 계획 개방이라고 하지 않고 계획은 개선 조치라고 합니다 계획은 개선 현대화 이런 2005년까지 이런 경과를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또 제3차 북핵 위기를 겪습니다 2006년도에 제1차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전쟁 시비를 거는 이 과정에서도 노무현 정권 시기에 2007년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14선언이라는 6.15 공동선언의 실행선언에 가까운 아주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제 강성대국 대문을 여는 해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기를 이제 갖추면서 그때 이제 그러나 이제 그때 이제 바로 뇌졸종이 온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1차 이제 건강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급하게 후계 체제를 모색을 하고 빠르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10년도 당 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이제 공식선언을 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온 얘기가 이제 성군시대라고 통칭되면서 성군사상, 성군정치, 성군노선 2012년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을 하고 군이 앞장서서 국가 보위도 그리고 경제 건설도 해내겠다 그래서 이제 군이 민중 속에 들어가서 민중의 힘을 발동시켜서 관민군, 군민관이 이제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돌파해서 강성대국을 건설한다 이런 과정을 겪죠 정말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두 끼 정도 밖에 못 먹은 사람이 그것도 많지 않은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노총 대변인 시절에 이제 99년도에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때 임원단을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제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강행군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저희들이 묵었던 곳이 이제 고려호텔이었습니다 24층쯤 됐던 것 같은데 새벽에 이제 다구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예지에 무슨 다구름 소리가 나나 창문을 열어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닭을 키우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육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예지 아파트에도 이제 닭을 키웠던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시절을 이제 극복을 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때 이제 굶어 죽었던 사람이 특히 당 간부가 많이 죽었답니다 조그마한 식량이 있으면 일반 인민들한테 주고 일반 당원들한테 주고 모범을 세워야 되니까요 당원은 당 간부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는 것이고 그 시기에 지금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굶주림을 극복했던 세대들이 지금 바로 이제 20대 30대인 거예요 20, 30대가 현재 북쪽에서는 굉장히 키도 적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 이제 다시는 이제 공안행 행군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쪽에 이제 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가 겹치고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90년대 중반처럼 어렵지는 않다 사회주의 붕괴가 돼서 대외무역에 급감하고 김일성 주석이 서거해서 상실감이 있는 데다가 대홍수 대가뭄 이런 것이 연일 매년마다 때렸으니까 식량난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시절을 이제 보냅니다 김정일 시대에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 이런 표현을 등장시키면서 북쪽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를 강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집단주의 수령당 대중 수령당 대중에다 군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오히려 당보다 군을 앞세워서 일심당결을 강조해서 체제를 수호하는 이런 정치체제를 강조를 하죠 노동장 중심의 정치 운영 거기다가 이제 국방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자주 사용되고 하듯이 바로 군내에도 당내에도 지금은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이 부분은 이제 권한을 강화해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방위원회 이 체제로 당과 정부와 경제 모든 것을 이제 지휘하는 이런 체제로 이제 갔습니다 경제는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교획경제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일부 이제 빵구도 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율성도 좀 주고 배급제도 좀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생명론 전주민의 조직생활 이렇게 해야만이 사회주의 일반은 사실 자본주의보다는 회의가 많고 지금도 북쪽의 이제 금요노동 토요학습 금요일마다 이제 노동하고요 고위직도 다 예외 없이 농장이나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신성한 노동을 체험하고 어려운 노동자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토요일날은 이제 학습하고 회의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왠간이 조직생활을 하는 이 노동운동 진보운동 활동가들도 북쪽만큼 이렇게 타이트한 조직생활을 하라 그러면 잘 적응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럴 정도로 북쪽은 독특한 그리고 사회주의 일발이 강조하는 이 조직생활에다가 북쪽은 더 강화해서 체제를 수호하고 이렇게 해왔던 역사였습니다 성군혁명영도라든지 성군노선 성군혁명영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시기가 노동신문에도 굉장히 강조되고 사슬로 구호로 강조되는 이런 시기가 이제 그치죠 그러면서 2009년도 2000년도에 넘어서면 이제 고난행군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였잖아요 북미관계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이래서 이제 북쪽에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이제 단행을 합니다 계획 경제 계획 경제 이제 일어나 이런 것을 조금 이제 기업 자율성을 좀 확대한다든지 재정에 있어서도 재정 분배에 있어서도 사용료를 확대하고 지방 인센티브를 허용을 하고 생산에 있어서도 자율 생산 권한을 좀 강조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격 이 부분도 비용 중심의 가격 책정에서 이윤 개념을 일부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통에 있어서도 국가 독점수매 독점 공급에서 생산제는 물자교류 시장을 거래를 하고 소비자는 종합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사적 상업 유통을 좀 출연시키는 그런 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상업시장처럼 완전히 이제 수요 공급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시장 경제와 시장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북쪽은 시장 경제를 무제한적으로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에 있어서도 배급소나 구경상점에서 배급해 주던 것을 농민시장이 발전한 종합시장의 구경상점만과 동시에 활용하는 종합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이제 그리고 노동도 과거에는 노동정량에 따라서 인건제을 해서 인건이 아주 낮았습니다 배급으로 많이 보완을 했죠 그런데 이제 번만큼 수입을 번만큼 분배를 한다 그래서 인건을 많이 주고 배급을 줄이고 그 인건으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 먹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왔던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이제 단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 화폐개혁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실패를 하고 문책도 있고 이런 과정을 좀 겪죠 그래서 이제 해왔던의 시장에 따라서 구경상점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 과정을 하는 것들은 저의 해왔던가 어떻게 해야지 기장에 따라서